화장 나는 날 팽댄이 파러올게요 내가 그런다고 오늘 화장할 거 같아? 오늘 화장 안 할 거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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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농안농! 오늘은 하콩의 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! 지금 집이 엉망진창 똥꾸문! 그래서 오늘은 집 청소를 할 거예요! 생활 이 정도면 13터치라네! 저 중딩 아니거든요! 누나 드디어 청소해요? 응! 오늘의 컨텐츠는 청소야! 자취생의 청소 꿀팁! 마방! 쿠쿵쿵쿵! 자 일단 불을 켭니다! 그런 다음 소재가 떨어지긴 뭘 떨어져! 오갈되지 않는 미친듯한 소재로 항상 찾아오는 김아콩한테 어머나! 오늘은! 청소도우미 1 김모모! 여러분! 추천 누르고 보는 거 맞지? 아! 근데 너무 귀찮아! 어떡하지? 이상하게 학생 때는 시험 기간만 되면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아 뭐래? 공부할 때 그렇게 청소를 막 했는데 공부 잘해! 공부 잘하지! 공부 잘했었지! 왜? 나는 스마트콤이니까 나 언제부터 키웠냐고? 음... 낳을 때부터? 화장 나는 날 팽다잇하러 올게요 내가 그런다고 오늘 화장할 거 같아? 오늘! 화장 안 할 거야! 밥 먹고 싶어요 밥 먹어도 돼요? 밥 뭐 먹지? 짜파게티 먹을까? 짜파게티 먹을까? 짜파게티 먹을까? 짜파게티야 오늘은 짜파게티야 4,000? 4,000은 없어 아! 있다! 아! 대박! 4,000 짜파게티 하나 있다! 대박! 온전히 내 것이 되기엔 부담스럽다는 거지 다들 이해해! 내가 워낙 달라야 말이지 나 같은 여자를 다지기엔 뭐를 미쳤냐고요? 그럴 수 있지 국이 돼버렸다고! 원래 이거밖에 안 버렸는데 왜 아무도 뭘 더 버리라고 안 해줬어? 이게 찌개도 아니고 내가 지금 졸여야되게 생겼잖아 나 보고 싶어? 라면 보여줘 짜잔!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! 아 근데 밥 먹으니까 존나 눕고 싶은데? 청소! 언제 하지? 거 잠방하냐고요? 아니요 나 5분만 누워있다가 청소할 거야 5분 해줘 깨워줘 기다릴게 5분만 나 불렀어 청소 지금 할 거예요 일단 블라인드를 올려요 으아 엄청나는 빨래를 진짜 살짝 잠들랑 말랑 했는데 갑자기 귀엽게 써 야 이런 소리를 하고 여자가 갑자기 나 귀신인 줄 알았어 진짜